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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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벌칙 그거 다해! 말했잖아! 밖에서 얼음 녹일거야! 근데 절대 입으로 녹이면 안돼! 이제 빨리 벌칙 갈게! 우와!! 자 여기서 이제 벌칙해! 물 있는걸 보여줘야돼! 자 이제 벌칙 갈게 벌칙! 땡치잖아 밀지말구! 땡치이가 막 등치제? 나 밀잖아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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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쌌다! 땡치이는 오죽쌌어! 나 나 안쌌어! 아냐아냐! 너한테 안쌌어! 아! 니 등이 쌌어야 되는데! 니 뚝 부은게 언제 녹아! 열기준 좀 다 막으면 안될까? 안되지! 그럼 여름한테 물어봐! 사랑하는 여름아! 이거 온기준 조금 쎄구만 안돼! 얼음이 너무 차가워서 손이 차가워서 안 녹아! 오케이 그러면! 5초 줄게 5초! 빨리와! 5초! 5초 줄게 5초! 1 2 3 3 4 5 오! 됐어! 빨리와! 빨리! 빨리! 이거 녹으려면 사고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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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떨어뜨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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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얼음 추가 몇개인가요? 아! 추가 140개 정도는 받아야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달달하고 마이님!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 아! 일부러 얼음 녹여도 됐나? 공입으로 얼음 녹이긴! 아! 무서워! 하하하하! 청소한 불구님!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음 추가요! 주변 어딨어! 야! 주변이 얼었다! 방금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얼음... 얼음 던지는데? 그... 개 밥 줄 때 있잖아! 그 소리들려! 씨! 아름! 오거루님!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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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에 가서 그 밑에 있잖아! 그... 방에 가서 손녹이기! 150개 한 2분! 2분! 3분!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일단 놔두고 들어와! 그 놔두! 놔두! 나또! 나또! 다시 얼잖아! 나또! 어디서 방에 가서 녹일라 그러노! 3분! 3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났을 시간! 빨리 빨리 빨리! 저거 얼기 전에 빨리 녹아야 돼! 얼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님 발포상 150개 감사합니다! 그래 이번엔 불 앞에서 자! 아니 여기다 놓고 여기서 하는데 손을 녹았다 풀었다 여기도 추워요! 여기도 안 뜨거워! 거기 다 돼가요 이제! 구할이 되시죠! 보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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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죠! 그럼 만약에 또 벌칙이 생겼어! 입수 한 번 탁 들어갔다 나올래? 아니면 얼음 녹일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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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